있는데 제 옷을 벗기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눈치 없는 이동해서 제일 먼지예요. 그러니까 제가 장난을 계속 받아줬어요. 그래서 빅토리아야? 기억나요? 빅토리아는 왜? 끝까지 나오지 않고 대기실을 지켰어요. 왜냐면 그때는 루나 병원 가가지고 저 그냥 옆에서 쉬고 이렇게 그냥 모니터하고 방금 했던 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! 오빠 옷 더 기려고 하는데 저 그때는 안 보고 그랬는데? 그러니까 바지가 거의 내려갔어요. 내려간 상태였었고요. 저희는 연습하다가도 그렇게 집콕해 장난을 치니까 남자들끼리 그러죠?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 앞전 상황들이 굉장히 장난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제 그래 형이 이제 다 놀아줬으니까 형은 이제 죽은 사람이다. 잔다 하면서 이불을 되게 귀엽게 샥 뒤집어 썼어요. 근데 얼굴에 무언가가 이렇게 이물질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처음에 좀 침인 줄 알았거든요. 좀 올라오려다가 이 이불을 덮은 그 한 2, 3분 사이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. 내가 리더를 이제 팀 멤버들과 10년 넘게 같이 하면서 이미지 좋게 쌓았는데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너무 속 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화를 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러다가 두 번째 떨어졌을 때 이거는 분명히 떨어졌을 때 은혁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불을 들고 고개를 돌렸는데 동해가 쩍쩍쩍 멀리 있었고 은혁이가 제 앞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. 제가 이불을 말아서 처음에 동해인 줄 알고 이불을 던졌어요. 너야! 갑자기 동해가 처음에 웃고 있다가 어 형 나 아니야! 이러고 막 계속 은혁 씨가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은혁이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었는데 웃고 있는 것처럼 범인은 얘구나! 얘밖에 없구나! 그래서 야 너야 이구만! 뒤통수를 딱 쳤어요. 그런데 갑자기 은혁이가 딱 봤더니 처음으로 저한테 소리를 나 아니라고!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소리가 소리가 더해지면 그렇죠. 감정이 흥미롭게 되잖아요. 두 명은 아니라고 저한테 형 나 아니야 아니야!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깜짝이 저 구석에서 되게 멀리 도망쳤어요. 되게 해맑은 웃음으로 형 전대요? 와 야올라 야올라 야올라! 형 전대요? 와 야올라 야올라! 아 이러고 아 정말요!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전대요의 그 해맑은 웃음에 제가 약간 이성을 잃었어요. 그래서 다가가서 정말 규현이 뒤통수를 이렇게 때렸어요. 너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! 규현이는 이 상황을 몰랐던 상황이고 저는 규현이가 이 공간 안에 저는 있었다고 느꼈던 거예요.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랑 후회를 하잖아요. 화장실로 왔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눈물 나죠. 내가 왜 그랬을까? 규현이가 이렇게 더벅다벅 걸어오더라고요. 형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. 딱 이러는 거예요. 내가 형 얼마나 생각하는데 이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. 그렇죠 그렇죠. 눈물이 계속 나는데 제가 야 그냥 가라. 그냥 가라. 자존심이 있으니까 형 너랑 할 일이 없으니까 가라. 그래서 규현이 울면서 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혼자 차로 내려와서 고민을 했어요. 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. 야 이거 최대의 위기다 팀이 이래서 해체를 하는구나. 아 근데 진짜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무작정 가보자. 그래서 SBS 반대편 복도 쪽으로 가니까 규현이가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늘을 보고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 5미터 멀리에서 규현아 불렀어요. 갑자기 나 형이랑 할 얘기 없어요. 표정을 들어봤어. 표정을 들어봤어. 그래서 제가 생방 시간은 다가오고 규현아 뭐 네가 형한테 평생 네가 날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또 방송을 해야 되고 네가 수상소감 만약에 상을 받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빨리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쟤 보이는 뒷거울로 누군가가 계속 누군가가 계속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은혁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방송 올라가기 15분 전이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. 정말로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은 은혁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미 시간은 2시간 정도 흐른 상황이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10분 만에 풀 수 있는 여력이 아닌 거예요. 내가 또 은혁이를 잘 알고 얘가 한 번 화가 나면 좀 많이 이렇게 좀 그런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일단은 규현이랑 은혁이한테 수상소감을 같이 시켜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은혁이한테 가서 은혁아 만약에 우리가 상을 받으면 네가 수상소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.